안녕하세요. 롤린 롤린 팀입니다. 하이하이. 안녕. 연습은 어떻게 되었나요? 지금요? 지금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. 하이하이. 나카와 요시레. 응. 즐거운 멤버입니다. 응. 연습도 너무 즐거워. 고맙습니다. 굿바이 연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리더와 메인보컬로서 어떤 것 같습니까? 팀 분위기하고 좋은데 제가 메인보컬이랑 리더에서 못하는 것 같아요. 메인보컬로 무지카시. 응. 완벽해. 진짜로. 부터 조지. 나이스. 우리의 뽀뽀. 뽀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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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.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.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.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. 일요일에 여러분들이 만나 뵙게 되는데. 빨리 만나고 싶어요. 잘 원하십시오. 잘 원하십시오. 잘 원하십시오. 이제 저희 연습할까요? 예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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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늘. 네. 유진TV에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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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늘 한 번. 멋있게 하는 애미한테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. 아 애교요? 안녕하세요. 처음엔 약간 귀여운게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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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켜 úset verify. 알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왜? 아니요? 저 설명하고 싶은 분 있어요 유진이랑 원윤이랑 같이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치면 제가 진짜 잘 왔어요 근데 한복합장이 박고짱이랑 미연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진짜 유진이 보다 못 신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기라치게 닦기가 아쉽네요 저는 163입니다 빈빈이 빨리 끝났어요? 빈빈 빈빈! 미연언니 계란정과 예나 미세대크로서 왜 시에나? 왜 시에나? 왜 시에나? 왜 시에나? 왜 시에나? 어떡해 예나언니랑 사실 팀을 하면서 힘든 점은 예나언니가 춤을 춰 하더라고요 글쎄 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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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